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오늘 또 계속해서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부가 구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구원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 년 동안에 수많은 학자들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구원의 방식, 구원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논란이 많고 신학적인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논란을 우리에게 주려고 기록된 책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는 너무 선명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확한 뜻을 제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을 합니다. 이걸 이제 선민, 택한 민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육적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유대교 사상이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수천 년이 지나면서, 구약시대 때부터 수천 년 동안 흐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다 인정하지 않고 저들은 이제 모세 오경 중심으로, 저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따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에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고요.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기독교인 수는 너무 작습니다. 아주 소수가 기독교인이에요.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도 주의 참된 보금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나서 선택받은 것도 아니라 그냥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똑같은 민족, 똑같이 평범한 민족이고 똑같이 죄를 짓고 있었고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조그마한 나라, 조그마한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한다는 사실이에요. 예비소서에 보면 언제 선택하느냐 영원전부터 선택을 했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쁨에 못 이기셨다. 스바니아의 말씀처럼 기쁨에 못 이기셨다는 거예요. 기쁨에 못 이기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환장하겠다. 너무 좋아서 그냥 미치겠다. 좀 여러분 저속한 표현 같습니다만 그래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택해놓으시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기쁨에 못 이기였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견본인 것처럼 견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견본이에요. 구원받는 모든 백성에 대한 견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선택해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 지팡이 홍해는 지팡이다. 그래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추레굽 시점을 구원이라고 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을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가게 되는 더 나은 삶, 더 능력 있는 삶, 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누림의 과정이다. 그래서 구원은 홍해를 건널 때가 구원의 시점을 영적으로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열어질 때는 지팡이로 홍해를 엽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모세가 홍해를 가른 거 아닙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른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성경은 전부 다 눈에 보여지도록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모르면 구약성경 이해가 안 돼요. 해석이 안 됩니다. 아 구약성경은 눈에 보여지도록 영적 세계를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뭐냐면 말은 막대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뜨리던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나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언제나 뭐가 등장해요? 지팡이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지팡이가 등장해요. 그래서 홍해를 가를 때도 지팡이가 등장하고 아말렛 군대와 싸울 때도 지팡이가 등장하고 반석을 칠 때도 지팡이가 등장하고 항상 지팡이가 등장하는데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그 모세가 들은 지팡이를 보면서 아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징물이 뭐냐면 이게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그래서 홍해는 인간의 힘으로 홍해가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홍해를 열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요. 요단강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러 명의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발을 흐르는 강물에 그 발을 적시도록 합니다. 이건 반드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가진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하고는 다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지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믿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따가 또 기회가 되면 믿음에 대한 말씀을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법괴를 메잖아요. 법괴를 제사장들에게 딱 메고 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법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법괴 이 법괴는 다른 말로 증거괴라고도 하고요. 언약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법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 명칭으로 불려지는데 이 법괴 속에는 지성소에 보관했던 것이 이 법괴인데요. 법괴 속에는 말씀이 기록된 열 가지 개명이 기록된 모세가 신해산에서 받았던 두 돌판이 이 법괴 속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가 들은 항아리 만나가 들은 항아리가 이제 법괴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팡이 아론의 쌍란 지팡이가 이 법괴 속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즉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믿음을 주셨는데 이제 그 믿음을 믿음을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 믿음을 사용해서 이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사용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래요. 그러면 그 믿음을 쓸 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발을 잠그니까 뭐예요? 요단강 물이 이렇게 서잖아요.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을 때는 절대로 인간에게 그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주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생명이 살려지지 아니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홍해를 열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릇이지만은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이 부어준 믿음을 사용해서 건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면 요단강이 열려지는 것이고 질병도 치료되고 어둠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쌍란 지팡이를 벗게 넣었습니다. 그 쌍란 지팡이 체험을 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무엇을 가지고 건넜다고요? 요단강에서 무엇을 가지고 건넜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건넜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믿음을 가지고 건넜는데 여러분 홍해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요단강은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그럼 홍해는 어떻게 건넜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막 모세에게 화를 내고 그냥 성질을 내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어디서요? 이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1번 1번은 뭐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1번은 믿음으로 건넜다. 이거 수능에 나올지 몰라요. 잘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건너게 하셨다.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참 여러분 백점을 맞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건너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건널 수 없다고 말해요. 왜? 건널 생각을 못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질 줄을 몰라요. 왜?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바다가 갈라지는 광경을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홍해바다가 갈라진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바다가 갈라진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애국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너져 있으니까 여기가 도관에 든 지가 든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꼼짝없이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지금 이 애국군대는 뭐예요? 말을 타고 병거를 끌고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화살을 들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의 백성들이잖아요. 100%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원망하는지 아세요? 아니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 애국 있잖아요. 아니 여기 매장지가 있죠. 죽으면. 그런데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우리를 매장시켜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대적하고요. 도를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된 대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구원의 시점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건넜다. 하나님이 강제로 건너게 했다. 몇 번이라고 했어요? 2번이라고 했죠? 믿음없음입니다. 절대 믿음으로 건넌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맞는 얘기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제로 믿음을 주시고 강제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려주셔서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내가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죽은 자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계 신학계가 세계 모든 성도들이 세계 모든 목사님들이 세계 모든 신학자가 이거 가지고 계속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이에요. 죽은 자가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을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믿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을 뻔한 것도 아니라 죽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고 과거 완료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학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죽었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대요. 여러분 죽은 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살아나야 살아나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의식도 하고 느끼고 그러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아무 기식이 없어요. 의식할 수 없습니다.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기가 막혀 있습니다. 입이 막혀 있어요. 생각이 없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각이 살아있는 자가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믿음은 선하다. 믿음은 영원하다. 믿음은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에게서 영이 죽은 자에게서 여러분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서 믿음이 나올 수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서 영원함이 나올 수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서 의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서 거룩이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못 나옵니다. 여러분 죄인에게서는 이 죄인이라는 말은 영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영이 새콤한 상태 마귀에 장악된 상태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영이 죽어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선함이 나올 수 없고 믿음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에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산자의 살아있는 자의 호흡이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면 죽은 자가 살아나면 숨을 쉬잖아요. 그러면 그 숨쉬는 그 동작을 뭐라고 한다고요? 숨쉬는 동작을 그걸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섭니다. 살아나서 숨을 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에 대한 개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뜻, 믿음의 개념을 이게 설명 못하면 이 구원론이 풀어지지 않아요. 정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산자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식이 깨어있는 자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적 의식의 활동입니다. 의식 활동 중에서도 어떤 활동이냐면 선한 활동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활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믿으려면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죽은 것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먼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 믿음을 강요한들 죽은 자가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고 지각이 없는데요. 어떻게 믿음을 요구한다고 야 너 믿음 가져봐 믿음을 가지라니까 믿어보라니까 이렇게 죽은 자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아무 기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믿음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믿음 이전에 제가 전에도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내가 믿음을 갖기 믿음을 갖기 이전에 물론 믿음을 하나님이 주는 거지만 이 믿음을 갖기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려줘야 내가 숨을 실게 되네. 아니 살아나지 않는데 어떻게 숨을 쉽니까? 나를 살려줘야 숨을 쉬지요. 그래서 살리심 이 생명 이것은 살리심을 얘기합니다. 내 죄와 허물을 놓치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내가 숨을 쉬게 되고 호흡을 하게 되는데 믿음의 동작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선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여쭤봅니다. 질문을 해봅니다. 먼저 믿었기 때문에 살려줍니까? 아니면 살려서 믿게 합니까? 질문이 어렵습니까? 다시 한번요. 먼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영을 살려준 겁니까? 아니면 나를 살려가지고 믿게 하신 겁니까? 살려서 믿게 한 것이지요? 반드시 살려서 믿게 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 혼동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쾌하고 양육할 때도 이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확신을 줄 수 있고 또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생명과 믿음이 있는데 생명과 믿음이 있는데 생명보다 믿음이 절대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 생명 이전에 믿음 이게 믿음이라면 생명보다 믿음이 앞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 이해가 되시죠?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려줘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이전에 생명이 앞선다는 사실이에요. 절대 믿음이 생명보다 앞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여러분 이 생명이 어디서 온 건가요? 인간 스스로에게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붙어온 생명입니까? 이 생명의 권능 생명의 능력 생명의 선물은 하나님께로 붙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붙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자는 스스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생명은 타자에 의해서 즉 하나님에게서 온 줄로 믿습니다. 원래 인간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간 선화과를 따먹은 그 인간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로 부터 우리에게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이 생명을 선물로 줄 때 하나님이 동시에 준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생명 속에 소속된 거예요. 생명 속에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려놓으면 살아나면 여러분 살아나면 숨을 자동으로 쉬어져요? 안 쉬어져요? 내가 숨을 쉬기 싫어도 자동으로 숨이 쉬어져요. 생명이 살아나면 그러니까 믿음의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면 믿음의 동작은 저절로 따라오는 생명 속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믿음이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라 믿으라 하니까 마치 이 믿음이라는 게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 이 홍해가 구원의 시점인데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건너게 하잖아요. 즉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주시는 거니까 100% 구원을 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의지 인간의 어떤 생각 어떤 인간의 믿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100%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는데 홍해를 건너 예수 그대의 피를 의미하잖아요. 예수 그대의 피를 의미해서 이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으니까 믿음은 뭐예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선물로 준 믿음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자 이제 너에게 믿음의 선물을 줬으니까 이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요단강을 한번 건너봐. 믿음으로 건너보라는 말이야. 그러면 네가 더 큰 가난의 축복을 네가 누리게 될 거야. 젖과 꿀이 흐른 가난 땅에 들어가서 더 큰 행복을 누리게 될 거야. 여러분 가난 땅의 행복은 뭐예요? 이 땅 위에서 행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죠? 이것은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나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의에 믿음을 잘 받아서 더 큰 행복을 더 큰 권능을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위에서 누리는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는 믿음을 쓰라는 겁니다. 믿음을 쓰라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믿음을 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받으신다. 그 말 이 믿음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또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 설명을 했는데요. 그림으로 말하면 다시 설명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생명을 주셔요. 생명을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줄 때 또 뭐를 준다고요? 믿음을 선물로 줘요. 믿음을 그러니까 숨을 자동으로 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살려주니까 살려주기 전에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인간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믿음을 하나님께 받은 믿음을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이 믿음을 다시 받아요? 안 받아요? 이 믿음을 받습니다. 이 받는 행우일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받지 아니한 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 못 드립니다. 생명의 살림을 받지 아니한 자가 살려짐을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믿음 드릴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영을 살려주셔야 믿음을 같이 선물로 주셔야 하나님께 받은 믿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을 받는 것을 일컬어서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리는 것 있죠. 내가 드리는 것만 생각하고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지금 계속 제가 풀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요. 이거 너무 구원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은혜라고 하는 그 속에는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의지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00%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한글자막 by 한효정